자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 에너제틱 시즌으로 구성된 올미페의 에버튼 스쿼드인데요 에버튼은 저번 시즌 EPL에서 15위를 기록하고 이번에 에너제틱 시즌이 평형 미페로 총 8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오늘 메인 에너제틱 시즌 칼버트 루인 선수인데요 에버튼 주축 공격수 선수로 정말 오랜만에 특수 시즌이 출시했습니다 특성은 파월도 특성이 하나 있고 능력치는 7카 기준으로 좀 무난한 편인데 그래도 헤더 쪽은 능력치가 좀 높은 편이고 에버튼 스쿼드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형형 미페로 출시된 공격수라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다음은 공미의 압둘라의 두쿠레 선수인데 에버튼 주축 미드필더 선수로 기존 핫시즌에서 키가 2cm가 커지고 체중이 7kg가 늘면서 오랜만에 특수 시즌이 출시했습니다 능력치는 핫시즌에서 20에서 30 정도가 올랐고 지금 예전 핫시즌은 제가 왓포드 스쿼드를 했을 때 약간 수미 쪽으로 좀 치우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공미도 가능한 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수미의 제임스 가너 선수인데 에버튼 주축 미드필더 선수로 이번에 특수 시즌은 처음 출시했습니다 특성은 태클, 얼리크로스, 중거리 특성이 있고 지금 능력치는 되게 무난한 편인데 이 선수가 되게 좋은 점이 멀티형 포지션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공미도 되고 윙백도 되고 수비도 돼요 그만큼 멀티형 포지션이 가능하고 공미와 스트라이커를 두기에는 결정력이 살짝 낮은 편이라서 굳이 올리기는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맥렐 헤리슨, 빅포드 미쿨랭코, 타코스키 선수도 기존 시즌보다 좋게 출시했습니다 추가로 브란스 웨이트 선수도 에너지틱 시즌으로 출시했지만 대갈 미패로 나왔고 에버튼은 수비자원이 대체할 선수가 많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가볍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에버튼 페이손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맥렐 선수, 루인 선수, 페리슨 선수, 두크레 선수, 이여비, 가너, 미쿨랭코, 오나나, 타코스키, 페터슨, 피포드, 모이스킨, 브란스 웨이트 다 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틱 시즌으로 구성된 올미패 에버튼 스쿼드는 얼마나 성능이 좋을지 플레이 해보도록 할까요 와 밀고 들어가네 와 루인 대가리 진짜 세다 루인 볼 거예요 와 근데 앞서 있었어 피용기도 안 켰는데 지가 앞에다 와 루인 진짜 투패기는 되게 좋아 근데 투쿨이 뭔가 빠르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투쿨이 존나 귀여워 된 경우에 야 근데 루인 뭔가 라인을 파괴하고 잘 들어간다 봐봐 두쿨이 되게 좋아 두쿨이 되게 좋다니까 얘 루인 있나? 와 두쿨이 와 얘 근데 진짜 미친놈 지린다 오 야 간호 간호가 몸은 좋네 오 야 방금 튜팅 동작 봤어? 젤하던데 완전? 오 역시 ZD1,2 됐다 루인아 야 야 스티 파워가 너무 쎄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 봐 좋았어 루인 야 루인 좋다 와 와 야 체건도 좋다 와 와 이업이 와 루인 봐 야 루인 뭔가 진짜 침투가 안 나르다니까 와 제발 타이밍 맞아야 되는데 와 와 와 칼버 트로이 야 루인 혜트 트리 한 사이드를 못 주겠어 진짜 느리다 근데 진짜 헤레슨하고 너무 죽여놨다 진짜 헤레슨하고 너무 죽여놨다 브란스웨이트 뭐? 뭐였지? 어? 자 브란스웨이트 빼 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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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야 근데 위치는 진짜 잘 놓는다 방금 약발이었잖아 와 중거리 좀 심하다 방금꺼 중거리 좀 심하다 방금꺼 와 근데 루인 진짜 칼치기 되게 얄밀어 격핀 좋은데 오 맥닐 resh 빅포드 오 야 빅포드 발맹 좋은데? 어 헤릭슨 드디어 트리콜을 넣는 구나 안좋아 간호를 그냥 올려갈거야 오 야 야 간호가 훨씬 나 자 에너세틱 시존으로 구성된 올미페 에버튼 스쿼드였는데요 일단 팀은 확실히 지금 신규 시즌들이 괜찮은 선수들이 있었고 좀 아쉬운 선수들이 있었어요 특히 수비 쪽으로는 지금 브란스웨이트 타코프스키 선수 같은 경우는 절대 쓰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에버튼 수비수는 오나나가 무조건 센터팩 가고 아니면 페터슨이나 다른 대체자원으로 자기한테 맞게끔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 공격은 생각보다 이 페리슨하고 맥넬이 아시다시피 이 선수들이 쿼터 추진력이 약하다 보니까 사이드에서 도망가는 플레이를 못하고 무게추 달린 것만큼 상대방한테 좀 핸디캡을 줘요 역습상황에서 상대방이 좀 따라갈 수 있게끔 배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저는 이 선수 둘은 굳이 쓰고 싶다면 하드워크 시즌 금카를 쓰신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에버튼을 운영한다면 양사이드는 타운젠드나 데마레이 그레이 아니면 이어비 선수를 올리고 수미를 따르는 자원을 대체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기 손에 맞게끔 공격 배치를 하시면 공격 부분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메인 에너제틱 시즌 칼버트 루인 선수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정말 오랜만에 시즌이 나왔는데 진짜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특히 W 침투가 예술이에요 스스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비수 라인에 안 걸려 계속 칼치기 하듯이 걸릴말듯 하니까 상대방 수비수 따라가면서 원사이드로 마무리하는 플레이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타겟터 플레이가 헤딩력이 엄청 세게 들어가고 발로 마무리하는 것도 되게 깔끔해요 다만 좀 아쉽다면 중거리가 진짜 뻥청거리도 아니고 정말 힘이 없어요 킥이 진짜 힘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ZD 찼을 때는 조금 힘이 실리는데 D슛은 진짜 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팅 계열이 좀 아쉽긴 하지만 박스권이나 타겟터 플레이, 침투 플레이 그런 면에서는 정말 에버튼에서 쓸만한 리페의 공격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다음은 공리의 압둘라의 두쿠레 선수인데 이 선수가 루인이 좀 고립되거나 양투 사이드 무게추들이 조금 템포를 말아먹으면 이 두쿠레 선수가 퍼터 추징역으로 원사이드로 찬스를 만들어요 그만큼 뭔가 루인이나 다른 선수들이 위치를 못 잡을 때 두쿠레가 꼭 있어요 좀 필요한 곳에 꼭 있다 보니까 개인 체감이나 위치 선정은 되게 좋지만 다만 조금 아쉽다면 지적적인 찬스가 발밑 마무리는 괜찮은데 이게 중거리가 생각보다 사기적으로는 좀 안 들어가더라고요 능력치가 120대다 보니까 D슛이 좀 박히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 빼고는 정말 에버튼에서는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미의 제이스 가너 선수인데 이 선수는 살짝 딱딱한 수미 느낌이었어요 조금 추징역은 있고 지역 수비가 든든했는데 약간 체감이 곡선을 하기에는 좀 딱딱하다 보니까 몸을 부딪히는 상황이 되게 많더라고요 얼리 크로스도 나쁘지 않고 D슛도 생각보다 정확도는 좋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맥릴리의 추징역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가너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얼리 크로스로 마지막에 어시를 해주는 부분도 있고 뭔가 만들어주는 역할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전방에서 잘라주는 압박 수비도 괜찮고 여러 가지 플레이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맥릴빼고 윙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름 제임스 가너가 팀케미가 좋거든요 에버튼, 맨유, 노팅업, 와포드 밑에만 좀 없는 것뿐이지 정말 비주류에서는 괜찮은 멀티형 자원이 나온 게 아닐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에너지틱 시즌이 에버튼은 잘 나온 것 같긴 한데 제가 혹평했던 해리슨, 드와이트, 파코프스키, 브란스웨이트 한 4명 정도만 좀 다른 선수로 대체를 하면 어느 정도 밸런스는 괜찮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너지틱 시즌으로 구성된 올미페의 에버튼 스쿼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